오늘은 기분이 이유없이 좋네요 이거는 어때요? 오늘은 기분이 이유없이 좋네요 이거는 어때요? 좀 풀어요 굿 굿 굿 굿 아, 바람둥이다. 망할 영감태니 대체 물건은 언제 오는 거야? 오늘 그냥 장사 접을까? 빵야, 빵야, 빵야! 너무 좋네요. 전 매일이 즐거워요. 나한테 볼일 있는 거야? 전 홍차보다는 커피예요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무리 제가 천재라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. 지금 뭐 하는 거야? 거, 거긴 아닌데. 다른 건 나탈리아 어디 있는지 알아? 다른 건 나탈리아 어디 있는지 알아? 아무리 제가 천재도. 아, 바람둥이. 사령관님이 걱정하시면 저도 속상해요.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. 정말 답답하다고요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사령관, 무슨 일이지? 사령관은 게으르군. 아, 바람둥이. 아, 바람둥이. 사령관을 다듬zione. 사령관이. 더 말한다고요. 요러움을 알고 있는데 어.. 그걸 어디에 뒀더라? 이게 선물인가? 내게 이런 걸.. 고마워, 사령관 솔직히 기뻐요 정말 주는 거예요? 고마워요 좋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기뻐요 이 선물도 너무 멋져요 결혼 반지가 당신에게 받는 선물은 언제나 절 두근거리게 해요 하지만 이 선물도 너무 멋져요 이 선물도 너무 멋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